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뉴스3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이렇게 3천 포인트까지 오는 데는 다른 어떤 세력보다 우리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미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색하죠. 이런 개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개장한 65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어제 사상 처음으로 3천 포인트 대를 찍었습니다. 물론 그저께 장 중에 한동안 3천 포인트 이상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여지없이 쭉 밀렸다가 다시 3천 포인트를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3천 포인트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3천 포인트 시대를 연 건 단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만 47초 5천억을 순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좀 착각하시는 게 우리 개인 투자는 맨날 사와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부터 19년, 8년 사이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오셨냐면 47조 1천억을 순매도해오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47조 5천억을 사셨기 때문에 8년 동안 팔아온 거를 작년 한 해 동안 다 다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대까지와 2020년부터가 도대체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기여했다고 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금리입니다. 물론 2029년도, 2018년도, 2019, 18년도도 저금리입니다마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고 전 세계는 거의 주요 선진국들은 0%까지 낮췄잖아요. 이런 저금리를 정말 버틸 수 있는 상황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자산 배분의 어떤 변경을 용기 있게 조금 해본 거예요. 2020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자산 배분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들여왔습니다마는 그런 변화의 원년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2008년 이후에 한 10여 년 이상 글로벌 유동성의 장세에서 자산 가거나 아니면 이 날리지가 상대적으로 더 뛰어냈던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되고 투자를 했으니까, 이 저금리 환경에서. 그리고 자산이 축적되어 있지 않거나 또 학습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빈골한 상태. 그러니까 이 부의 양극화를 직전 11년, 12년 동안 경험한 그리고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이번 글로벌 팬데믹이 주어진 초유동성의 환경이 향후 10년 이후에 내가 투자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다시 나는 가난해지고 공부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나보다 10배, 20배 부자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2020년에 이런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혁명적인 증시 참여를 이뤄낸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7조라는 주식을 직접 사신 겁니다. 이거는 어디선가 빼서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어디냐? 금융회사에서 빼신 거예요. 예금에서 빼고. 예금이든 그게 금융상품이든 펀드든 여기서 뺐다는 겁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굉장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시그널로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돈 관리하면 저희 상품 못 벗긴다.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독일 국채도 그렇고 정말 대형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회기해보면 내가 하지. 내가 하지. 차라리. 그래서 누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혁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저도 금융회사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2020년은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기존의 금융회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의 원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성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물론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고치고양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28, 9년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는 정말 소수의 소수의 어떻게 보면 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로 편화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의 원년이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합니다마는 자화자천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여러분께 아주 편하게 이 시장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보내드리면서 자신감이 좀 생기신 거군요. 그렇죠. 공부를 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2020년의 이 굉장히 큰 결과 그리고 3000포인트 시대를 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어떤 자신감 2020년 1분기에 우리 상장사 자료를 낸 대형사 위주로 146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21조입니다. 순이익이. 그런데 1분기 추정치가 약 34조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만 61%, 영업이익이 21조에서 34조, 영업이익이 61% 증가하고요. 순이익이 14조 수준에서 21조 수준, 그러니까 48%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매체나 이런 데서 드리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도 우리 기업들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체감하는 경기가 안 좋아서 또 자영업, 소상공인 하는 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강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수출이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지죠. 작년 12월의 수출이 12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 자신감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 그 자체로의 무게도 상당히 무거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확신도 하셔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주식에서 영원히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너무 큰 자신감도 경계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2020년과 또 2021년 초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큰 변화의 한 가운데 어쩌면 그 변화의 시작점 부근에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빠져나간 돈이 작년 한 해 다 들어왔다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역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상당한 리스크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법적 절차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임식에다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텐데요. 정말 저도 미국에서 3년 동안 미국 동부 뉴욕에서 비즈니스라고 살아봤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치가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미국에서 그 법치의 어쩌면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죠. 그런 국회의사당에서 무협천지가 된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트럼프 지지자냐 바이든 지지자냐 민주공화냐 백이냐 흑이냐 유색인종이냐 이민자냐 아니면 올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그저께 밤 어제 새벽에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의회가 다시 회의를 속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증을 공식화했습니다. 232대 306 그래서 과반수로 훨씬 넘기는 선거인단의 인증을 의회가 확정하는 이런 일인데 물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4명이 숨졌고요. 52명이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공권력도 상당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드러블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이런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또 미국 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분절, 분열 이런 것들이 과연 주시장의 상승세를 훼손시키기로 멈출 수 있는 근본적인 일들이냐. 사실 이건 노이즈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진전, 역사, 발전 이런 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이벤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임기가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대로 내보내야 되냐라는 미국 정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 대부분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화당의 굉장히 중진 의견 및 롬니 같은 경우도 이건 반란이다, 반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자들도 국회 내에 있는, 의회 내에 있는 지지자들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대체로 트럼프의 스탭들, 예를 들면 부통령이라든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트럼프의 측근들조차도 어제 그제 있었던 시위대의 난입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처벌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선을 긋고요.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어제 거의 평화적인 질서 있는 정권의 양을 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에게 짐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는 트럼프의 마지막까지 사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블루웨이브가 달성된 것 역시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트럼프의 엑스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2천 달러 그걸 던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분열이 됐고 민주당에서 싹쓸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연대하고 찢어진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어제도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사실은 여러 가지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그런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바이든은 되면 한 30% 폭락할 거라고 기억나시죠? 작년 여름에 아 그랬었죠. 바이든 되면 빅테크 칠 거고 그래가지고 폭락할 거다. 반시장주의적이기 때문에 바이든 되자마자 당선 확정되자마자 랠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블루웨이브 되면 주가 폭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블루웨이브 확정됐는데 주가 폭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노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또 조정도 받고 더 반등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펀더멘탈의 변화와 우리의 귀에서 아른거리는 이 노이즈를 잘 구분하시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노이즈였습니다마는 확정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적 확증 절차를 축하하는 축포를 또 어제 썼다. 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좀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결국 바뀌었군요. 대단합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뉴스. 그런데 왜 하셨어요? 그런데 최고 부자라니까. 그리고 또 부자되고 싶은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워낙 테슬라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죠. 한 3, 4년 계속 부자였죠.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1,8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물경 206조. 206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그러면 통상 이건희 작관, 이건희 회장 이런 식으로. 그때 대출은 보면 한 10조. 10몇 조. 10몇 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6조. 그래서 베이저스를 15억 달러 차이로 제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바뀐 게 3년 3개월 만인데. 이게 뭐 당연히 베이저스가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오릅니다. 폭등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예를 들면 7.94%가 올랐고 아마존 주가는 0.76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게 테슬라는 그냥 거의 광속도로 달리는데 아마존도 따라는 가요. 따라는 가는데. 무섭죠. 이게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역전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의 규모의 차이가 있었는데 역전이 됐다. 그런데 저희가 부러워서 베이저스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재산의 역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이 성장을 하는데 따라간다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아마존의 시대냐. 아마존 외의 다른 혁신기업의 시대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워낙 규모가 커졌고 사실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역사를 보시면 초기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풍파를 맞춰서 좌절되기도 하고 또 단절되기도 합니다마는 규모가 너무너무 커져버리면 혁신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존의 규모는 아마도 혁신성을 테슬라만큼 그렇게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오히려 더 너무 커져버린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그게 오래 가셔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제, 민주당 정부의 규제 대상이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가 어제도 김연석 기자의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죠. 고등학교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장한 사실은 이민입니다. 그것도 이민 1세대죠. 그래서 이런 이민자의 어떤 성장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생태계의 질서가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고 미국 금융시장, 미국 주시장의 사실 핵심적인 합리성인데 그런 것들을 믿고 우리 젊은 분들도 또 우리 경제정책 하는 분들도 그런 혁신적인 젊은 기업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또 누가 압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 부자도 할 수 있죠. 전 세계 최고 부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오늘 게스트분들 빵빵하지 않습니까? 전승지 연구원도 준비 중이고 그리고 오늘 또 게임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게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염승환 부장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전화는 말씀만 듣고 와서 바로 전승지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강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